좋아 스카이 림 시작합니다 뿅 이해가 안되는구만 아 네네네네 내 방송소리를 꺼야지 어우야 마이크 소리를 좀 증폭 없이 키우고 싶은데 잘 안되네요 어우 그래 어제 용자국 껐죠? 어지란다 접어내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어제 아니라 접어냅니다 어제는 서프라이시아 했죠? 어제 서프라이시아 한거를 본사람이 어우 야 왜이렇게 세냐? 아 야 잠깐만 너가 해봐 어제 서프라이시아 시청자가 전혀 없었는데 시청자님들이 이제 유튜브 방송은 의외로 스카이 림 정도로 조회수가 있을건데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왜이렇게 세리나? 아 잠깐만 어우야 오 진짜 세 잡 아 야 잡 좋았쓰 터치 그만하고 하죠 하죠 진정한 마법사의 길을 걷기 위해서 제가 메인캐스트를 진행하고 S번 만나러 가는 김 S번 만나러 가는 김에 조반니도 봐야되는데 메인캐스트를 진행해도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탈모 대상안에 가는건 되는데 깰 수 있을지가 일단은 풀피리 먼저 돌려주죠 자 하루 안했다고 지금 다 까먹었어 아 미쳤나봐 진짜 지지 하하 저 위쪽으로 가진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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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으로 합시다 마옥 다 써야되니까 매지카 무게 딴건 건들지 말고 아 너무 쉬워지니까 볼프가라한테 힘이잖아 학습하기 시작 직후에 이런 재미없는걸 해줘야지 아무도 안볼대 몰래 주세요 힘 어어어 그래 지직도 어어 잘 됐어요 응? 뭐했었고 아 폭풍왕관은 안절만절리 아 이 고문이야 흔들리긴 더럽게 흔들리지 아 근데 뭔가 전체적으로 게임 문명이 커진 것 같다 허허 아 이게 아니라 항상 풀이었어요 주음 양도사 자 이건 좀 큰 것 같은데 어우 다 끝났나? 잘 수고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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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아 이걸로 매지카 두개 올리자 두개 올려주자 이십 크으으으으 크으으으으으 전선은 그냥 체력 올리거나 지구력 좀 올려주고 체력 쭉쭉 올려주면 되는데 아홉선은 체력보다 만화를 더 많이 올려줘야 돼가지고 전투하기가 힘드네 그렇다고 내가 또 파괴문만 쓰는 것도 아니고 소환도 하고 슬슬 변화랑 회복도 해야 되는데 부담이 좀 되네요 질병부터 치료하자 내가 또 학교에 입학하지 않았습니까 마법학교에 그딴거 하기 전에 델핀을 일단 만나고 S번부터 데려오는 캐스트를 받아야 돼요 빨리 곰인형을 달고 다녀야지 마나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흠 아아 아아 좋아좋아 어... 델핀 아 같이 왔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뭐 하다가 할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요 계획이 뭐지 파티를 연다 너는 그 파티에 진입하면 돼 그리구 비밀을 알아오는 거야 그리구 비밀을 알아오는 거야 알았어 알았어 어째 너무 많은 일들을 나한테 맡기고 있지 않은가 싶은데 아 솔리스 또 안 찍었니? 아휴 비옥을 하면 진짜 많이 만나는 것 같애 회차 맞아 도시 갈때마다 항상 쟤랑 만나니까 여기 일단 한번 찍어주죠 일로 한번에 오면 편하니까 번거롭게 뒤에서 만들어서 밤이네 촛불 켜주고 이게 소생 얼음 무기 소환 이게 딱이다 얼음 쏘고 검으로 때리고 점프도 하고 오븐이 뭐였더라? 아 룬 볼까 좀? 220 이걸로 와서 능력치로 가면은 이걸로 와서 능력치로 가면은 살로스의 축복 아뮬렛 선돌 혈..혈통 촛불 궁술 생달의 가호 내가 매지카가 지금 올라가 있는데 올라갈만한 게 있나? 올라갈만한 걸 쓴 기억이 없는데 장비 재생 궁술 저항 파괴 마뮬렛 왜 올라가 있는 거지? 아아 혈통으로 강화가 돼있다 아 이러면 소환지 안에 안 들어가는 거잖아 처형을 하고 있 어어 가면은 욕당하니까 처형하던 말던 게스트부터 깨죠 사이사 허허 저희 음 으음 대사관 안에 장비를 제한적으로 보낼 수 있다 라고 써있는데 다 보낼 수 있어요 아 잠깐만 이거 하기 전에 세이브 한번 합시다 제 생각에는 이거 못 깨면은 게임 터져요 이걸 만약 못 깨잖아요? 진행을 만약 못한다 갔는데 못 이긴다 그럼 나는 자 야 뭐야 나 알몸이야 야 잠깐만 나 또 이상하게 됐어 여기서 아 일로 일로 이걸로 여기 만약 진행을 하는데 내가 못 이기면은 뒤로 물러날 수가 없기 때문에 세이브 파일을 불러와야 됩니다 여기 저장해 주셔 다시 여기 게스트 다시 활성화 시키고 음 준비됐어 하 하 격분을 아니야 4레벨 이하 없을테고 우선 루브랑 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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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 포스로다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하아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안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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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션에서 들어가서 매지카 포션 넣고 아 이건 파괴묘약? 아 이거 넣고 가자 오우야 나 이 퀘스트 받고 알몸이 아닌건 처음인거 같다 항상 내가 입은거 주고 알몸으로 마곡관까지 뛰어가는 추태를 보였는데 못가네 이쌰 요거야 뭐야 뭐야 왜그래 아 미쳤나봐 아 아니 지금 이상하게 던지는건 대령대인가요? 아야야 아허 너무 쎄다 너 갑시다 아우야 어두워 우리 하이엘프 크으 표정 봐 크으 아 진짜 재수없게 생겼다 하핳 헥 하핳 하핳 에헤 이리와서 뭐야 왜 왜 내가 왜 잠깐만야 하아 이 새끼들 또 또 이거 진정해 아 뭐야 왜 나한테 이래 진짜 못해먹어가지고 나 쟤를 너지는게 없다고 그치? 아무것도 안했잖아 나한테 그래 미친놈들 짜증나 가자 개짜증나 멜본은 준비가 됐어 연예복을 입고 가도록 해 알았어 초대장도 받았고요 가자 이렇게 아이템을 안 비웠지만 마차를 타면 아이템이 전부 사라져요 가니라 이게 이 마차는 헤이크고 여기 마차가 있죠 솔직히 이거를 야 진짜 회차마다 걸린다 미치겠다 진짜 아니 회차마다 속아 이거 타고 아 아 바본가 진짜 흑대가린가봐 가서 초대장 보여주고 여깄어 가자 자 들어가면은 이 아줌마가 말을 거는데 이 멜본이 도와줄거에요 그쵸? 여기 오기 전에 이 아줌마 그니까 족장이죠 이 층 이 사람의 수호기사가 되면은 이 사람을 도와주는데 전 지금 생판 남이기 땜에 술 좋아하는 아저씨를 도와주도록 하죠 가니라 꺼지세요 여기 한 분 오실텐데 누구였더라? 어어 허허 허 아 마이크 잘 들리네 아 요즘 불안해 나 방송 이렇게 하다보면 이게 안 들리는데 혼자 떠들고 있는거 아닌가 싶을 때가 있어가지고 병이야 병 정신 차려야돼 아니 개소리 그만 저기 아 말..말을 걸어야 되나 여기 있는 사람한테 준비됐스 한잔 줘 한잔 줘 먼저 먼저 한잔 줘 콜로비안 브랜디 획득했죠 음식 보시면은 25점 회복하고 거래도 올라가고 아 거래 올라가는거 좋다 하나만 더 주라 야! 하나만 더 줘 수술imizi 잘 Prozent 응 여기 술 좋아하는 아저씨가 있는데 어디갔어 너였냐? 파티에 그.. 걱정마 아 예! 준비 됐어 나는 아저씨 어디갔어? 도와준 아저씨 내가 또 이것도 인맥 게임이라고 인맥 없으면은 진행이 안됩니다 꼭 사업가처럼 말하는 그려 나의 돈이 나의 무기다 이걸로 도와줘야 되네 브렐리스한테 가서 일디 아아 미안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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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어어 잠깐만 빚을 줬으면은 갚도록 하시오 잠깐만 등돌리고 혼자 떠들지마 잠깐만 아 아 어떻게 되나 봅시다 허흐 개 불쌍해 가자! 준비됐스! 아 나는 무조건 그 술주는 애만 되는 줄 알았는데 개망신 주고도 갈 수 있나 보네? 참고로 이 가스 클리어하면 얘가 나중에 절 죽이러 와요 근데 여기서 얘를 죽여도 나중에 부활해서 죽이러 옵니다 신기하죠? 살려 두죠 살려 두지 말자 마자마자 이거 깨야 돼 이거 나 지금 무적이 아니야 강철 오크가 아니라고 장비 다 차봐 탈로스 아물렛에 비둘기 황생들 로브까지 이렇게 차주고 차고 난 준비됐스 얘를 일단 잡아주자 니 시체가 필요해 쎄다 잠깐만 잠깐만 어 야 미쳐 도움이 될 것 같구만 날 돕도록 해라 날 돕도록 해라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오우 됐다 됐다 됐어 왜 왜 잠깐만 왜 야 멜본 도와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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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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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깨냐 일단 하나만 잡은 다음에 좀비로 부활시키면 되거든요 근데 그 하나가 힘드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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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원거리로 잡습니다